안녕하세요 태블릿지구입니다 얼마 전에 올린 구형 노트북을 보조모니터로 활용해보자 영상이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태블릿을 이용해서 노트북 보조모니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료 앱과 유료 앱이 있는데 당연히 무료 앱이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무료 앱을 소개하고 이어서 유료 앱을 보여드릴게요 집에 이미 모니터가 있는 분들은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앱은 스페이스 데스크를 사용해 줄 거에요 더보기 링크에 올려드렸으니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앱 스페이스 데스크를 태블릿과 노트북 PC에 모두 설치해 주셨다면 하나씩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니터를 연결해 줄 거에요 지금 하나가 연결됐어요 디스플레이 설정 가서 이쪽에 하나가 연결됐네요 폴더를 하나 이동시켜서 잘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지금 가는 게 보이시죠 첫 번째 거 됐어요 이어서 두 번째 모니터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연결하면 두 번째 모니터도 이렇게 잡혔어요 얘는 위쪽에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역시 폴더를 두 번째 모니터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니터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세 번째 모니터도 잡았네요 이렇게 확인을 위해서 제가 하나를 창을 더 띄워 볼게요 폴더를 세 번째 모니터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동되신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번째 모니터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네 번째 모니터까지 잡혔어요 적용하면 네, 이제 하나 띄워 볼까요? 파일 하나 열어서 폴더를 네 번째 모니터에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하나 더 되는지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모니터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폴더를 다섯 번째 모니터에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폴더를 다섯 번째 모니터에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폴더를 다섯 번째 모니터에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폴더를 끌어서 됐죠 그리고 밑에도 하나 띄워 볼까요? 밑에도 이렇게 창을 하나 띄웠어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녀 일곱 개 모니터를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재미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하나만 더 해보죠 여섯 번째 모니터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얘는 좀 뒤로 보내고 얘도 연결을 했어요 얘도 연결됐어요 이렇게 8번으로 잡혔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잡히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무한으로 되나봐요 지금 더 이상 놀 데가 없을 정도로 최대한 잡아 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제가 폴더를 여섯 번째 모니터에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갔다가 지금 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갔다가 그 위로 가볼게요 위로 갔다가 그리고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지금 이동이 된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이동이 됐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충분하고 태블릿을 다량 보유하고 계신 분은 계속해서 연결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데스크는 무료 앱이면서 여러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유료 앱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번엔 아이패드하고 안드로이드 두 제품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면은 아이패드는 두 앱과 같이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요 저는 속도와 안전성을 생각해서 유료 앱은 무선보다는 유선 연결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 앱은 투몬 USB입니다 투몬 제품은 종류가 많은데 제가 소개해 드린 제품은 유선으로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구입하게 된다면 이중 주출이 필요합니다 가격은 1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입했다면 태블릿과 노트오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USB 케이블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열기 누를게요 연결하기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이거를 끌어서 이쪽으로 옮기면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죠 안드로이드 하고 연결해 볼게요 USB 디버깅 허용하고 투몬 USB 켜주면 나와요 연결하기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도 디스플레이 설정 가서 네 연결이 됐다고 나오네요 그럼 지금 1, 2, 3번 다 연결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PC 두 대 연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구형 노트북을 보조모니터로 활용해 보자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5인치가 더 크니까 지금 15인치를 주 모니터를 쓰고 14인치를 보조모니터로 쓰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연결을 눌러줍니다 보조모니터가 떴잖아요 얘를 누르고 기다리면은 지금 보조모니터에서 이렇게 한번 허용할 거냐 떠요 확인 눌러주시면은 핀번호 입력하러 나오죠 이거를 이제 주 모니터에 다 입력해 주면 돼요 5, 8, 2, 6, 1 연결을 눌러줘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화면이 연결된 게 보이시죠 지금 두 개 동시에 동작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확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디스플레이 설정 가갖고 여기서 지금 디스플레이 복제로 되어 있는 거를 디스플레이 확장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식별 화면은 지금 1, 2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모니터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치를 받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적용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그렇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간단한 문서 작업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로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용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약간의 딜레이가 차이가 나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태블릿과 노트북을 활용한 듀얼 모니터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ะ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